오늘은 에버랜드를 가는 날입니다. 교복을 대여해서 오늘 교복도 입을 예정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에버랜드다! 알잘딱갈새 맞나? 알잘딱갈새 알아서 깔끔하고 댄스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교복 대여가 대기시간 1시간이에요. 혹시 할래? 머리띠 취향이 어떻게 돼? 꽤 괜찮은데? 봐봐. 얘는 뭘까? 너구리? 너구리? 컬러풀한 도전 어떻게 생각해? 약간 유니콘 같지 않아? 얘는 살짝 나한테 너무 과해. 퍼레이드 나갈까? 배꼽? 배꼽? 배꼽. 귀여운데? 빵! 왜? 왜? 3월 열고가 제일 나선네. 머리띠? 네. 일단 쭉 보자. 자가잿면 전문점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 머질것은 많아. 어떡해. 여러분 이게 내가 시킨 어린이 세트를 시켰어요. 진짜 어린이 같다. 어린이 같다. 어린이 같다. 어린이 같다. 머리맛고 복상하게 밥 먹는데 먹고 있는 게 어린이 세트가 알아야 하는 것 같다. 어린이 세트가 짠이야. 손이니까. 난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관람차랑 흐정폭파랑 나 관람차. 물 관련된 거 타고 싶다. 관람차? 나 관람차 진짜 좋아. 따라서 좋아. 물이야? 나올 거야. 사마포에서 전화 온 여우야. 내가 에버랜드 온 이유가 트러스거든. 좋아하고 있는 28살. 나이를 왜 얘기하는 거죠? 여보. 사마포장. 나 우리 놀이기구 하나도 안 탔는데 신나지? 나 짠 나. 저거 그거 가지고 허리케인 아니야? 저거 탈까? 허리케인? 허리케인 저거 완전 껌이잖아. 탈래? 어. 허리케인은 안 무섭지. 안 무섭지. 안 무섭지. 떨려? 떨리냐고? 응. 저거 타고? 전혀? 조금 떨린다. 네. 이런 거 가지고 떨기는.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저거. 아니 진짜 무서운 것보다 어지러워. 멀미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가? 어지러워. 어렸을 때 저거 진짜 좋아했는데. 앞에 여기 있는 거. 저거 조그마한 롤러코스터 아니야? 어. 여기 보다 사람 많아서. 너무 목말라서 음료수 먹으러 왔어요. 여기 이제 다 품절이다. 너무 속상해. 츄러스 못 먹으면 어떡해. 이것이 얼마나 걸릴까. 너무 재밌다. 너랑 같이 내려가면 안 되지. 아 그래? 반대인가? 어 우리 반대로 내려가야지. 아. 레모네이즈랑 오렌지 주스입니다. 차차차스가 다 팔렸대요. 아 제니뷰가 진짜. 128기가여서. 어. 계속 지워야 돼. 방금 천장 지웠어. 핸드폰 진짜 바꿀 거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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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시간과 아까울 때. 더 인정받기. 추정이 돼 보이겠지. 에버린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거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아직 저는 체력이 탱탱한데 앞에 친구가 지금 거의 죽 따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반가워 학교도 안 듣고 왔단 말이야. 나 오늘 반가워 학교도 안 듣고 왔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반가워 학교도 없었어? 나 있었는데? 놀이기구보다 음료수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놀이기구는 하나 탔는데 커피를 적어놨어. 로지 레몬 샤베트 블렌디드입니다. 내가 약간 부정가감한 나머지 컨셉이 다르다. 여러분 들으셨죠? 다 컨셉이에요. 관람차가 멈춰있어. 관람차 운행 안 하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뭐야? 역시 티익스프레스 맨 뒷자리 액션 탭이겠지? 응. 내가 밑에서 응원하고 있어. 친구가 방금 이렇게 하면서 졸보냐? 이랬어. 음모에요. 음모. 이거 놀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장놈마를 하러 갑니다. 회장놈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 몰라. 츄러스 못 먹었어 오늘. 와 츄러스. 츄러스 지금 팔아? 안 팔 것 같지. 안 팔 것 같지. 츄러스를 먹고 싶은데 다 5시, 6시 이렇게 마감하더라고요. 어떡해. 여기 에버랜드는 회저도 진짜 이쁘다. 저거 회장놈 아니야? 어? 맞는 것 같은데? 오! 에버랜드는 참 커플끼리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꼭 커플끼리 오세요. 꼭 커플끼리 오세요. 왜요? 낭만있다. 제가 정말 타고 싶었던 관람차는 지금 2010년 8월부터 운행을 안 한대요. 다음 차례입니다. 마실 거 없어도 돼? 마실 거 없어도 돼? 이제 그만 마셔도 될 거 같아. 마실 거? 어?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네! 웃을게요. 이제는 이리요? 후! 맛있겠다. 이제는 찐으로 나온 표정이 왔어. 너무 행복해. 이거 약간 거의 썸네일 각 아니야? 네. 미니 자가 미니 자가 2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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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우리 오늘 밀가루 폭탄이네 나 진짜 한 일주일동안 밀가루 거의 안 먹었는데 밀가루 일주일동안 거의 안 먹었어? 피부좋았잖아 이너뷰티하네 이너뷰티가 뭐야 이너뷰티? 겉말고 속관리하네 추웠어 결국 먹어서 다행이다 우리 에버랜드 성공 너무 좋아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거 다했어 이따치면서 여기에 병맥주 두개 딱 놓여있고 이사로 세워먹을까 스위치 고마워 하필 달걀 일어나기 수고하셨습니다. 상상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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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교복 반납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진아가 다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모여서 살아왔어요.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래요. 이름 뭐야? 그런거 같아. 이름을 모르겠어. 레이싱코스터? 마지막 놀이기구입니다. 예쁜 손발 열차 안쪽으로 꼭 넣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울티비 열차 준비 월화수 나 4일 뒤에 롯데홀드 또 가는거 알아? 나 이러다가 투어하겠어. 목요일에 나 4일 뒤에 롯데홀드인걸? 약간 메이플스토리 슬라임 모자 같아. 저 모자 같아. 좀 유아틱하다. 유치원생한테 딱 잘 어울리는데? 약간 직원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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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와 위치하여 아덕니다. 예수에게feito